탕후루 가게 옆 탕후루 가게 오픈으로 인해 상도덕 논란에 휩싸였던 스트리머 진자림이 자숙 3개월 만에 5월 1일 사과 영상과 함께 폭기한다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자숙 기간 전 진자림은 망하는 것도 경험이다라고 말한 부분도 논란의 발언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날 폭기 영상에서는 탕후루 가게 관련해 자영업자분들께 큰 상처를 안겨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가게라는 건 자영업자분들의 생계와 맞닿아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가볍게 얘기했다고 말하였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일에 대해 하나도 빠짐없이 제 잘못이라며 다신 이런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매일 고민하고 반성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획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철수하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진자림은 앞서 논란의 내용 중 부모님 불법 리딩방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 불법 리딩방 관련해서는 지난 2019년 진자림은 엄마가 창업한 회사 송년회 브이로그라는 이름으로 민트소프트, 현 아크랩의 송년회에 참석한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업로드하며 알려졌는데요. 이후 2024년 탕후루 상도덕 논란이 일어난 후 당시 영상이 재발굴되며 진자림 모친의 회사인 민트소프트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였고 이내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부모님 의혹에는 투자 관련해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요. 그 중 불법 1대1 상담이 있습니다. 진자림 모친의 회사는 유사 투자자문업이며 1대1 상담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엄연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또한 주식 프로그램 허위가장 광고 논란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한 네티즌이 비양심 업체 허위가 대가장 광고들에 대해 파헤치는 유튜버 사망여우에게 제보하게 됩니다. 이에 사망여우 측에서는 리딩방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문제의 소지가 충분함을 인지하였지만 사전 준비작업 등으로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다려주신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올리겠다고 말하며 상당히 흥미있는 소재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로 약 3개월 정도 되어가는 시점이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한데요. 이른 복귀 시점과 탕후루 논란에 대한 사과만 있었을 뿐 부모님의 불법 리딩에 관련한 해명이 없었던 데 대해 비꼬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